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네,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신앙의 성장과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고 이런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런 가로막는 것들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뛰어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 보면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낳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흑암과 고통, 어둠과 절망 속에 살던 그런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불행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낳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제 눈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낳을 때부터 유전적인 요인이었는지 아니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디메오도 소경이었는데 아들로 태어난 이 바디메오도 소경으로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수많은 날들 동안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감사하기보다는 그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많은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갈릴레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각종 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을 그 예수님이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셨고 또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디메오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광명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불행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측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곳 열이고성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 그날도 여전히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나가서 깡통을 하나 놔두고 거지의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찌 된 일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하면 당신 오늘 지금 이 도시에 무슨 일이라든지 그걸 모르어 갈릴레인 나사리 예수라는 분이 이 열이고라는 곳에 이 열이고 도시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만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너무나 정신이 바짝 들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시오 뭐라고요 나사리 예수가 진짜 이 열이고성에 왔단 말이요 아니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던 그런 날입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계속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이 맹이나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말씀은 더 큰 소리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군중 속에서 그 군중들과 함께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귀에 그 불을 짓는 바디메오에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깡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거지의 겉옷을 집어 벗어 던져버리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광명을 볼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로 이렇게 일하고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써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하는 이 바디메오 조용히 하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할 때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으면 잠잠해 버렸으면 소경 바디메오는 평생을 소경으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라가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저리가 나라도 더 큰 소리로 다이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써서라고 외침으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꼭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열의고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으면 그의 이 하나님께서 부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앞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했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때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데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 지나면 바로 19장이 나오는데 그날 열의고성에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도시의 유명한 악명높은 세무서장인 사케오입니다 사케오는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세무서장의 그 위치까지 올랐어요 열의고는 상업의 도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무서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세무서장 왜? 그때는 마음대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먹여가지고 징수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일부를 바치고 자기들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와 권세와 쾌락을 누려도 이 세무서장 사케오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열의고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가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쫙 막 예수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케오는 뭐냐? 키가 적어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다 앞에 가리고 있으니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껑충 뛰어서 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막 찾았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는 저쪽 앞에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세무서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면과 위신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사케오는 그 뚱뚱한 배가 나온 몸으로 돌 무화과나무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미끄러져가 주르륵 무릎이 까지고 또 그래도 올라가다 까지고 그래도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군중과 함께 돌 무화과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 숨을 죽이고 지금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더니 사케오야 내려오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사케오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아 오늘 안되겠다 그냥 포기하자고 돌아갔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해야 하겠다 사케오가 뛰어 끙충 뛰어 내려와가지고 막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메 자손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문 밖에도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이 네 명이 이 사람을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그 주님은 방에 계시는데 마당까지도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 이렇게 하지 않고 뚤레 뚤레 주변을 살펴봤어요 안 되겠다 사다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지붕 위로 들것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 기와를 드러내고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 줄로 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례한 놈들아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재삼을 받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면서 자기 재산도 많은 병원에 다니고 의사를 차다니고 약사를 차다니면서 다 허비하던 피고리 상대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그 병든 몸 연약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군중 사이를 헤집고 또 헤집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녀의 모든 혈류병을 근원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사케오도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사람도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와 있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들은 구원도 축복도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앞에 때로는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코로나 같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류와 같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에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바울은 다 당신은 그 병약한 몸으로 안 됩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느냐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다이세자 손예수에 부르셨던 그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이 하냐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요 그 축복을 받기에 먼저 핫당한 그릇을 만들고 축복을 주셨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뭐를 하냐 우리 믿음을 키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합당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적과 꾸려운 가난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봐도 연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놀라운 적과 꾸려운 가난 땅을 예배해 놓았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을 해가지고 축복받기 합당한 다 그릇이 되니까 적과 꾸려운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연단도 없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 우리가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시고 또 여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려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뭐를 통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연단해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부엘세바에 불레세 땅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백배의 수확을 했네 그랬더니 불레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삭이 파는 우물을 돌멩이, 흑때물, 쓰레기 갖다가 전부 다 메꿔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해방을 하는지 이 우물이 있어야 그때는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샘에서 물이 있어야 하는데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그걸 와서 또 돌멩이, 흑때물, 쓰레기 갖다 다시 메꿔온 또 파면 또 그러고 이게 뭐였어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자하고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도 보면 하나님께서 순 자기의 잔머리, 꽤, 곤모술수 이런 곳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꽤가 많고 더 곤모술수에 능한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엄청나게 연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이 야곱을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그러면 저 인간이 이러면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둬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구로 써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기도하지 않듯 나에게 더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나를 연단하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사무엘 선자를 통해 부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울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배부르고 등따 쉬우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간절함이 없죠 정말 내가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자꾸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그런 자아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가지고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 예배는 더 큰 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과정이 너무 길면 우리가 막 너무 삶이 지치죠 여러분 그러나 연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위도 그렇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어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리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요업처럼 그렇게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값절의 복을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 연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연단을 받을 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더 믿음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은 나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도 안타깝죠 그러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잘못된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연단하고 있지 않는가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빨리 변화되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뭘 극복이 하냐면 시험을 여러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요 꼭 시험이 옵니다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첫째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다시 타락시켜서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면 이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더 깨어있어서 더 간절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방심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람들이 아 이제 막 안 되던 일이 잘 되려고 하고 어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거기에 좀 흥분하다가 진짜로 기도하고 깨어있었는데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면 물질을 통해서 발람선지자를 보세요 가련유다를 보세요 물질을 통해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죠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니까 보디바리 아내를 통해서 그 젊은 청년였던 요셉에게 정력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시하고 나신 예수님을 마귀가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또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교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지 않으면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며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말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나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못 받거나 그 축복이 쭉 저 뒤로 머리를 가버려요 멀리 여러분 한 번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시험 들어버리면 축복이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이제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평범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런 영적인 목사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어떻게 본인이 그걸 느껴야 돼요 아 그러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특히 뭐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잖아요 시험 들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말 때문에 막 이런 거로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주 기도 거기에 보면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월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거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를 뭐하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꼭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시험이란 거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 권사님급 대회 이런 분들디 어떤 때는 시험 들었다는 거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시험 들냐 막 이러면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너무 또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게 시험이다 알면서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란 거 알면서도 못 이겨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시험이다 하면서 알면서도 시험 들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극복해야 하는가 첫째는 뭐라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그 장애물을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잘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숨 있는 사람들이 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행복하던 가정의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의경 충돌이나 자녀의 문제나 애기치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던 가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율의 급등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사업에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애기치 못한 일로 금전적인 큰 손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다네엘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10대 소년일 때 나라가 망행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왕리 박규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너부가 넷살 왕이 하사는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율법에 금한 것들이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안 먹으면 퇴학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엄청난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를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시험해보라고 이겼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있었어요 너부가 넷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해몽을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알게 하라고 했어요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지 못하면 죽게 된다고요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만 기한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꿈의 그 밤의 환상 가운데 너부가 내 사랑이 꾼 꿈과 해몽을 가르쳐주셨어요 위기를 극복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너부가 내 사랑이 다니엘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더 높여줍니다 모든 박사들의 장인 박사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때 다리오왕 때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눠가지고 수석 총리 3명을 세우고 그 이외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는데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인 에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 왕에게 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느냐는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읍시다 해가지고 조서를 써서 공포했어요 다니엘은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어인이 찍히고 그걸 공포된 걸 알면서도 에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다니엘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리오왕이 다니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끌어내라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일 누구든지 만오를 여기고 경멸이 하는 자가 있으면 다니엘은 그를 참수할 것이며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처자식까지 다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도 보십시오 너부가 넷살 왕이 금신상 66규비시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한 30m가 되는 그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웃불 속에 일곱배나 뜨거운 그 풀무웃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우상에 절할 수 없는데 절할 수도 없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웃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위기 그래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왕에게 알려져가지고 결박을 돼가지고 왕 앞에 끌려가서 취조와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결코 당신이 만든 금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웃불 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만든 금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인생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풀무웃불 속에 저놈들을 당장 풀물을 일곱배나 뜨겁게 하고 그 속에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왕의 명령이 급하게 내려졌던지 구인들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끌고 가다가 그 뜨거운 풀무웃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사다라과 메사과 아베노곤은 풀무웃불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곧 제로 변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떨어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풀무웃불 속에서 거닐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아니 우리가 풀무웃불 속에 넣은 사람 세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너부가 내 살 왕이 말합니다 사도라과 메사과 아베노곤은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풀무웃불 속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고위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무릎을 꿇으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그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관계의 위기, 경제적의 위기 여러 가지 이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져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오 능력이오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마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가 환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부르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위기 가운데서 건지리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용마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요하일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 앞에 우리가 그냥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일 수도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주시는 게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전에 이런 크나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말면 위기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위기, 삶의 어떤 위기가 있을 겁니다 사업에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거기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다리오가 아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말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눈물과 탄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소문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열이고성에 오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불을 지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으면 영영 그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또 어떤 여러분 지금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인생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우리가 장애물도 어떤 시험도 어떤 인생의 위기도 그리고 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겨낸 자만이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여러분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